1. 흑백 동작 네, 같이 운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동작, 흑백 동작 들어갈게요. 아주 바라보시고 골반 넓이, 발 11장 무릎 살짝 접고 상체를 그만큼 숙여주시고요. 마시고 내쉬면서 팔 뒤쪽 삼두 잡은 느낌에서 가능한 범위까지 후, 천천히 저항 느끼면서 그렇다. 둘 열고 셋 넷 허리 꺾이지 않게 후 다섯 여섯 한 번 더, 마지막 5초 유지 하나 둘 셋 넷 천천히 보여주실게요. 올라와 주실 거고요. 네, 다음은 런지 플러스 레이즈 동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른발 앞으로, 왼발 뒤쪽으로 보내주실게요. 다시 다 앞에 멀리 바라보시고 그대로 무릎 접어서 앉아니다. 올라오시면서 발 오픈 넷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후 천천히 돌아오셔서 반대쪽 체인지 들어갈게요. 발란스 잘 잡고 그대로 앉을게요. 하나 후 후 둘 후 후 셋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천천히 발 모아주시고 후 후 후 네, 다음 동작은 데드리프트 동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바라본 상태에서 발 11자로 드실 거고요. 손등이 앞을 바라볼 수 있게끔 맞춰주실게요. 어깨 한번 끌어내리고 강백은 꽉 잡고 네, 천천히 고관절 접으면서 상체에 내려가 주시고 그대로 가슴 열면서 끌어올려 원위치 다시 둘 어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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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장을 해주고 올라옵니다. 하나 셋 크레임스트링 그리고 위로 위로 두 번만 더 네 라스트 한번 다섯 천천히 올라올게요. 후 네, 다음 동작 사이드밴드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. 덤벨 하나는 바닥에 내려놓고요. 오른쪽 발 내려놓을게요. 하나로 잡은 손은 골반 옆에다가 내려놓습니다. 자, 오른손은 머리 뒤에 터치 한번 해주시고요. 다리 넓이는 골반 넓이에 발 11자로 맞춰주실게요. 자, 그대로 골반 정렬 고정시켜놓고 마시고 천천히 덤벨 있는 쪽으로 내려가 주시고 자, 팔꿈치는 손장을 바라볼 수 있게끔 그리고 좀 느껴내면서 묵직하게 끌어올리실게요. 다시 둘 내려갔다가 내쉬면서 올라옵니다. 세 번 더 넷 한 번 더 다섯 올라와 주시고 자, 손 내려놓고 가까이서 진행할게요. 왼손 머리 뒤 터치 자, 마시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. 내쉬는 호흡에 흉곽 닫고 올라올게요. 다시 둘 넷 아우 세일 열 두 번 더 넷 후, 나이스, 다섯, 후, 천천히 올라오시고 손 내려주실게요. 자, 다음 동작은 우리 러시안 토이스트 동작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. 앉은 상태에서 마주보고 앉아주실게요. 다리 넓이는 골반 넓이고 무릎 세운 상태에서 덤벨 두 개를 가지고 오셔서요. 붙여주시고 팔꿈치 살짝 열어주실게요. 손목을 끌어내리시고 자, 분절로 살짝 버틸 수 있는 범위까지 버텼다가 여기서 준비,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 회전. 마시고, 한, 네. 두, 일. 왼쪽. 세, 일. 한, 네. 두 번. 내쉬고. 내쉬고. тудаKKK. Stephanian horseback. 서 gave yamashs początku가 더 차etos일 것 같아. 손목이 된다. 아니 너達의 힘이 작아지 수 있는 점이 너무 좋아진다. relat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